안녕하세요 컴퓨터 주름의 남자 신성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뭘 준비해 왔냐면은 b360 메인보드 품질표를 준비해 왔어요 이거 안할거다 안할거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오버클럭을 하지 못하는 보드기 때문에 전원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구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서 결국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원부가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릴께요 해외 유튜브입니다 해외 유튜브가 H310 8700에 꽂아서 돌리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서먼 슬롯링 2개가 계속 켜집니다 그래서 이거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 출렁출렁거려요 제 성능을 못내는거에요 지금 클럭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클럭이 유지가 안되죠 온도도 보시면 전원부 90도까지 찍고 이 메인보드가 품질이 구린 메인보드가 아니에요 비록 H310 이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MOSFET이 3개에요 MOSFET 3개에 4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페이지, 8페이지, 6페이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놈이랑 다를게 없어요 저놈이 총 6페이지 짜리인가 그런데 4 플러스 인가되어 있거든요 왜 다를 바 없냐 뭔 소리냐 쟤는 4고 이거는 7이잖아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광고 페이지를 알고 있는 7페이지는 리얼핏 7페이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CPU에 할당되는게 7이라는 얘기인거 아니에요 CPU에 할당되어 있는거는 7페이지 라고 쳤을때 박격포 기준으로 CPU에는 CPU 코어있죠 코어에는 4페이지가 할당됩니다 내장 그래픽에 2페이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1페이지는 예를 들어 VCC, SA나 IO같은 기타 칩셋입니다 기타 칩셋 페이지에요 CPU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연산할때 쓰는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건 4페이지밖에 안된다고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H310도 그 부분은 4페이지였어요 결국 다를 바 없다는거에요 그러면 어? 지금 B3604도 8700 같은 ISM을 못쓴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 그 얘기가 아니라 저 놈은 방열판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방열판이 있는 것을 사면 되요 이걸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전원부가 튼실한 놈을 사야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니까 사실상 성능이 덜 떨어져요 H360과 B360은 별로 크게 차이가 안나거든요 전원부가 그러면 우리는 그 전원부가 미세하게나면 더 좋거나 아니면 방열판이 꼭 달려있는 제품을 사야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중점으로 말씀드립니다 VCC코어 그러니까 CPU코어에 들어가는 MOSFET이 숫자가 많고 그리고 방열판이 제대로 달려있는 전원부가 튼실한 제품을 중점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왜? I5나 I7을 쓰면서 B360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점을 드릴 게 오디오하고 렌치셋입니다 오늘은 그걸 중점하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페이지를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네 그럼 11페이지냐? 이거 아닙니다 11페이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ASRock은 이거를 10페이지라고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는 4 곱하기 2 플러스 2페이지입니다 이 4 곱하기 2 부분이 VCC, CPU 코어 부분에 들어간 거고요 뒤에 거는 VCCGT라고 그래픽 코어에 들어갑니다 CPU 이게 4 곱하기 2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 한 개를 빼놓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이거 하나, 그리고 캐피시터 하나 쉽게 말해 두 개의 MOSFET, 이게 MOSFET이거든요 이게 MOSFET입니다 두 개의 MOSFET에 한 개의 초크, 네모난 건 초크예요 그리고 동그란 건 캐피시터예요 또 한 개의 캐피시터 이걸 1페이지로 본 겁니다 ASRock은 MSI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MSI는 1, 2, 3, 4, 5, 6, 7이니까 7페이지라고 광고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7페이지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날려야 돼요 날리고 어? 네 개 잠깐만 이거는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두 개 두 개 두 개 하면 어? 네 개가 남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얘는 두 개씩 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코어에 들어가는 VCC 페이지가 아니에요 VCC는 이 마지막 한 개를 빼고 위에 거 세 개랑 그리고 이 오버까지 포함해서 4 플러스 2입니다 이놈이 VCC고 코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이 VCCGT예요 이거 읽는 방법은 뭐 사실 자주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제가 읽으면 그래요 이거 하나에 이거 4개가 할당되고요 이거 하나가 할당되요 뭔 얘기냐면은 얘는 MOSFET 4개 초크 하나 캐피스트 하나 이런 식으로 4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1페이지입니다 네 어?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얘네 이 MOSFET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이 부품 숫자가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똑같아요 심지어 이 캐피시터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캐피시터도 개수가 똑같습니다 네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초크 개수밖에 차이 안나죠 그래서 애자라 걸 보고 자꾸 뻥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페이지 보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뻥 페이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나 이놈이나 따지고 보면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전원부가 우리는 뭐 박교포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즈락은 사실 막 구린 제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큰 창이 나잖아요 물론 에즈락 메인보드가 분량이 많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Z390 보드 품질 비교표 할 때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영상 한 번 더 봐주고 오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네 맞습니다 페이지라고 얘기했던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MOSFET 숫자와 캐피시터 숫자가 충분히 많고 넉넉해 넉넉하고 그 MOSFET의 품질이 여기 MOSFET 출력량을 적어놨는데 MOSFET 품질 보려면 동작 온도라든지 아니면 효율 구간이라든지 뭐 출력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다 보기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우선 우리는 간단하게 그럼 MOSFET 숫자 많은 거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하자 틀린 말 안 해요 MOSFET끼리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오고 품질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숫자가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MOSFET에 박렬판이 제대로 발려있는 거야 이 MOSFET이 발열이 심하거든요 박렬판이 제대로 박혀있어야 아까 성능자가 일어난 거 보셨죠 H310한테 그런 성능자가 안 일어날 거에요 그걸 중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디오와 렌치셋을 볼 거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는 가셨죠 어느 걸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표를 직접 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이 표 빨간색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노란색이 그 다음이고 녹색이 보통보다 좀 좋은 거 흰색이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라고 표기를 해둔 거에요 좋은 거부터 하나하나 왜 찍어든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디오 칩셋은 항목에서 봤을 때 오디오 칩셋 같은 경우는 892랑 887 1220 1150이 있을 거에요 1220이나 1150이 좀 더 높은 영역에 그러니까 넓은 영역에 음을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요 상위 칩셋입니다 그리고 렌치셋 같은 경우에는 인텔렌이 리얼텍보다 뭐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속도는 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상에 백그라운드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렌이 근데 자원을 좀 적게 먹어요 여러모로 좋은 거죠 가액 자체도 비싸고요 인텔렌을 상위로 봅니다 렌소켓은 그냥 렌소켓 숫자고 RGB 같은 경우에는 RGB 펜에더 개수고요 그리고 출력단자는 어떤 출력단자가 필요한지 내장그래픽을 사용한다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유통사는 이걸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 이름을 적어둔 거고 AS대행은 혹시나 이 유통사가 AS대행을 한다면 어디서 대행하는지 적어준 거고 대행하지 않는다면 뭐 자체라고 적어뒀습니다 요런 것도 AS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캡피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감하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에즈라켓 특별히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던데 에즈라켓 보좌 회사 거 쓰는 건 맞는데 이거 2.5V는 태클 걸지 마세요 VCC나 VCCGT나 VCCSA나 VCCIO나 어떤 전압이든 2V 이상 쓰는 건 메인보드에서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 캡피시트가 붙어있는 위치가 VCC 그러니까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캡피시터예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VCC랑 VCCGT에는 2.5V도 충분하고요 2.5V 넘지 않는 이상 이거 5,000시간짜리 캡피시터거든요 5,000시간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제품이에요 물론 회사를 모르니까 조금 떨어진게 쓰지 않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당장 큰 분량은 없었습니다 프로폼 많이 팔았어요 그런거 가지고는 걱정 안하셔도 돼요 쭉 봤을 때 확실하게 높은거 썼다고 느끼는거는 바이오스타 레이싱 B360 GT3 이놈은 만시간짜리 캡피시터 썼어요 대만제 쭉 올라가보면 일제 리치콘캡 12,000시간짜리 썼는거 B360M 퍼포먼스 이놈이 좀 좋은거 썼어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다 봐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 MOSFET은 1페이지당 MOSFET 몇개 썼냐고 표기한거에요 이건 VCC의 4페이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VCC는 MOSFET을 2개 상단에 2개 하단에 2개 4개를 썼어요 4 곱하기 4이면 총 썻는 VCC MOSFET 개수가 나오겠죠 16개겠죠 그런식으로 계산을 한겁니다 골치 앞은거 다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식으로 봐야되나 쉽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겹파티타니움 노란색 칠해뒀죠 오 매우 좋은건 아니지만 꽤나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요 예 가역대는 생각 안하고 얘기 드리는거에요 보시다시피 16개 더하기 6개에요 VCC에 16개의 MOSFET이 할당되었고 방열판 상단 좌단 둘 다 있습니다 좌상 둘 다 있어요 렌치셋도 인텔렛 상위 칠셋단에 썼어요 오디오만 약간 아쉽지 뭐하나 빠지는게 없는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노란색 칠해뒀습니다 바지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박겹파는 거의 다 똑같은데 하나만 틀리죠 방열판 상단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점수를 좀 깎아먹었어요 녹색으로 취했구요 흰색인 이놈은 쭉 보시다시피 뭐 렌치셋을 좋은거 쓴 것도 아니고 방열판도 안 달려있고 페이지 개수는 똑같지만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온도 문제도 있을거고 예 그래서 그냥 흰색입니다 점수를 높여주지 않았어요 빨간색인 게이밍 크롱 프로카범 이놈은 10페이지라고 광고를 했지만 실상 보면 모습표 숫자는 16개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위의 놈하고 전원부 차이는 크게 없다는거에요 심지어 사용해 있는 모습표 종류도 똑같거든요 SM4337N에 SM4503 똑같은거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열판 디자인이 얘가 좀 더 큼직하고 좋아요 그리고 상단 좌단에 다 있고요 LED 보드 이쁘게 꾸며뒀고요 오디오 칩셋 상위 칩셋 썼고 인텔랜 좋은거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줬어요 물론 가격을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이 점수를 많이 받은거에요 가격을 생각하면은 사실 추천하기는 힘든데요 어 그러면 이제 또 바주카도 패스하고 바주카도 보시다시피 뭐 부족한 면이 좀 있으니까요 그 밑에건 더 부족하네 이놈도 패스해야지 사실 바주카 있잖아요 뭐 싸게 쓰고 싶다면 사는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게이밍 플러스는 어? 노란색? 꽤나 좋은가 보지? 예 보시다시피 16개 더하기 6개 상단 좌단에 다 있고 인텔랜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높여줬어요 어 프로포도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MSI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딱 3개입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격들 쭉 보세요 똑같은 노란색 중에서 언론이 제일 싸요 박효포가 제일 싸죠 예 굳이 16,000원 14,000원 더 주고 프로포나 게이밍 플러스 살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 전원보도 똑같고 방열판도 똑같고 예 그냥 보드 사이즈만 커졌을 뿐이고 뭐 같은 인텔랩 쓰는 거고 오디오가 더 나은 것도 아니거든요 캡피스도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중에 MSI 노란색 중에 쓸 만한 것은 박효포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녹색 중에 쓸 만한 것은 바주카 플러스입니다 예 이걸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여유있게 투자하시겠다면 게이밍 프로 카보 괜찮습니다 롱보드의 사운드가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래서 MSI는 이 세 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어 이건 ITX 보드예요 아이보드는 그래서 보드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통합 모습에서 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 놈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이라 적어둔 거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방열판 상단 좌측에 다 붙여놨지만 리얼텍 그 렌칩셋에 892 좀 낮은 등급의 사운드 칩셋을 썼기 때문에 추천하기엔 좀 애매하고 ITX 보드 꼭 써야된다면 사시는 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에즈락 부정기 한번 볼까요 에즈락은 프로4가 추억색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원부 구성은 박효포보다 뭐 나쁘진 않아요 물론 모스백 품질이 박효포가 조금 더 좋은 것입니다 뒤에 거 예 이게 하단이라고 하는데 하단의 모스백 종류가 다르죠 조금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빼고 생각해보면 상단에 방열판이 없고 좌측에만 있다 예 그거 빼고 뭐 똑같이 인텔레를 쓰고 근데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8만 8천원 이에요 박효포보다 12,000원 싸죠 그걸 생각하면은 이것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거에요 예 물론 에즈락이 비교적 버그도 있고 어 램 램 꼽는 슬롯이 분량이 좀 자주 난다고 하나 그리 심하지 않아요 제가 에즈락 제품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쌍값에 좀 좋은 보드 생각한다면은 B360M 프로포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밑에 어 또 B360 프로포 M만 붙은 제품 있죠 이놈도 똑같습니다 예 박렬판 좌측에만 붙어있고 16개의 모습에 쓰고 있고 인텔넨이에요 어 파이탈리티는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왜? 케이블 좀 더 좋은거 쓰거든요 그 나머지 한목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에즈락에서 제가 많이 쓴다 그러면은 한놈밖에 없어요 에즈락은 그냥 M 프로포 쓰세요 나머지는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아요 에즈락 보드는 싸고 좋은 품질에 쓰는거지 가격이 좀 되는 이런걸 쓸 바에는 차라리 박격포 가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에즈윈 제품이 AS은 좀 더 잘해집니다 기가바이트를 한번 쭉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아 녹색 칠해놓은 것도 몇개 없고 노란색도 한개 밖에 없습니다 제품은 정말 많지만 왜 이런지 알아요? 어 전원부가 부실하거든요 전원부 8 플러스 4 12 플러스 4 12 플러스 4에요 모습에서 다 적게 썼습니다 단가 절감 했다는거에요 단가 절감은 16개짜리만 일단 골라서 봅시다 16개짜리가 요렇게 4개 있어요 어 그러면 어로스 게임의 3는 정말 좋은 제품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 맞습니다 방열판도 잘 발려있고 상단 좌측 둘 다 거기다가 16 플러스 6이지 인텔랜도 썼고 뭐 하나 떨어지는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을 보면 이걸 사고 싶을 생각이 안들까요 이 가격이면 5,000원 더 주고 게이밍 프로 카본은 사죠 사운드 칩셋은 상위권을 쓰는데 맞잖아요 5,000원 차이밖에 안나면 당연히 저거 씁니다 보드도 심지어 저게 더 이뻐요 어로스 보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가바이트는 살거 없나 살거 없나 솔직한 말로 마땅히 살게 없습니다 마땅히 살게 없어요 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 녹색인 제품도 뭐 에즈라크랑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물론 기가바이트께 비교적 고장이 덜 나니까 나는 기가바이트 쓰겠다 그러신다면 딱 여기 정도까지 D3H 정도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제 16 플러스 4에 좌측에 방열판 달렸는데 거의 비교해 10만원다는 가격 하고 인텔레는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는 내장 그래픽 단자가 넉넉해요 예 구형 것도 다 지원이 됩니다 추천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쭉쭉쭉쭉쭉 다 안 넘어가 있습니다 별로잖아요 아수스 거 오! 아수스는 붉은색도 하나 있고 예 녹색도 두 개나 있고 노란색도 하나 있습니다 야 역시 아수스 뭔가 다르네 이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아수스가 솔직한 말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입니다 일단 이걸 잘 보세요 아수스 5페이지에 적었는데 뒤에 제가 SA라고 표기해놨죠 뭔 얘기냐 심지어 CPU에 들어가는 건 3페이지 밖에 안된거에요 5페이지인데 3페이지 밖에 안들어가고 뒤에게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고 마지막거는 시스템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그 뭐지 전원부에요 결과적으로는 코어에는 3페이지 밖에 안된다는거에요 그런데다 또 MOSFET도 많이 쓰는거 아니에요 예 3개 아니면 2개라서 사실상 1페이지당 VCC에 들어가는거 3개니까 총 9개 MOSFET 밖에 안쓴거에요 9개 8개 10개 9개 4개 8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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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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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적 obsess 하가는거 눈에 보이죠 눈 속임 하려고 원래 시스템 에이전트 전원 부 menor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VCC 페이지 옆에 붙여둔거에요 이런 걸 보고 뻥패지라고 해야죠 저는 아저씨 저가형 보도는 그냥 추천을 안 합니다 이거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고 뭐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쓸만한 제품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놈만 유일하게 모스페트 16개를 썼고요 그리고 방열판 찬단 좌측에 다 있고 와 사운드 칩스도 좋은 거 썼고 인텔 램칩스 좋은 거 썼습니다 좀 더 좋은 회사에 5000시간짜리 캡시터도 썼어요 이거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으니까 빨간색 칠해줬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아까 측정을 안 했다고 했죠 가격 한번 보세요 16만원짜리에요 여기서 5000원 7000원만 더 주면 Z390 UD 듀러블 에디션이라고 12페이지짜리 메인보드 살 수 있습니다 11인지 12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메리트가 없죠 걔는 램오버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제품이 이쁘고 전원보다 잘 되어있고 좋긴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수스는 브랜드 영양 브랜드 값어치를 너무 세게 생각하나 봐요 제품 품질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수스 B360G 게이밍을 한번 봅시다 요새 이거 10만원 저렴한 가격이 나왔다고 유심히 보시는 분들 많아요 잘 보세요 뭐다? 페이지당 이 두 개의 모습 패스 나왔다 그래서 총 VCC 활동되는 모습 패스는 8개다 8개밖에 안됩니다 이거 I5까지 어떻게 쓰겠는데 I7 쓰기에는 부족한 제품 맞습니다 이건 뭐 H310하고 셋에서 해야 돼요 B360 보드라 칼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랑 같은 가격에 박격파 한번 보실래요? 16개 플러스 6개죠 방열판 다 있죠 램치셋 붙어있죠 이 놈보다 사운드 시사 하나 좋은 거 썼고 남의 장점은 여기서 너무 많이 깎아먹는 거예요 모습 패스에서 너무 많이 깎아먹었어 이 모습 패스 품질 좋은 거 썼느냐 아니면 출력이 좋은 거 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출력 별 차이 없어요 80, 69 뭐 이런 거 거의 차이 없죠 결과적으로는 아수스 건 추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뽀데 좀 찾고 저렴한 아수스 감성 찾겠다 그러면 F 스트릭스 정도까지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쭉 다 패스하는 게 좋다 생각이에요 물론 i5 쓰신다면 이 G 제품 사셔서 높은 사운드 십셋에 만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i7급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밑에 것도 다 가성비가 크게 좋지 않으니까 14만원 14만원 그렇다고 페이즈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 모스팻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아수스 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아수스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요 특히 터프라인을 보면 터프라인은 그냥 망했어요 8 플러스 3 9 플러스 2 9 플러스 2 8 플러스 3 그냥 망했습니다 터프는 얘는 그냥 사운드 십셋도 좋은 것도 안 썼고요 방열판을 상단 측단에 다 단 것도 아니고 의외의 사실 하나 바이오스타 메인보드가 생각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썼다 12 플러스 6이에요 물론 16 플러스 6짜리 그런 거에 비교하면 좀 딸리긴 하지만 얘가 캡피스톱 좋은 거 썼는데다가 방열판도 좌측에 하나 달려있고 사운드 칩셋도 상위 칩셋 썼고 인텔랜도 썼어요 근데 다 가격이 8만원대밖에 안 합니다 이놈은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러면 에즈라 프로포나 아니면 레이싱 B360 GT3S냐 이 둘 중에 다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더 주고 그래도 좀 더 좋은 제품이니까 사겠다 그러면 바껴프로 가시고요 거기서 또 돈을 좀 더 주겠다면 게이밍 프로 카본 용도가 딱 적절한 추천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사실을 직시해놓고 제 의견을 포함시킨 거니까 제 의견은 빼놓고 이 표를 보고 원하시는 데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추천이 100% 맞다고 얘기를 못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보고 내 생각은 이렇게 들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편은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고요 표를 보시고 현명한 지름을 하시는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